의원님은 잠시 자리를 비우셨는데 작은 상처가 나서 고약을 사러 왔어 상처를 제가 좀 봐도 되겠습니까? 이게 작은 상처입니까? 이대로 두면 상처가 썩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팔을 잘라야 합니다 과장이 심하시오 고약이나 한 채 여기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멘 왜 그러십니까? 고맙소 그럼 3일 뒤에 다시 오세요 제가 상처를 다시 봐드리겠습니다 연령? 너무 많습니다 우사님